최연소 대장을 꿈꾸는 오효진 나옵니다! 오효진! 감사합니다! 오효진 나옵니다. 자, 추혁진 씨의 91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네요. 쉬워요. 아, 쉬워요. 굉장히 낮아요. 91점? 80점 나와라. 87점. 수리랑 수리수리 미스 수리랑 수진아 하트. 하트 왔다. 감사합니다. 과연 추혁진의 91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간대요 글쎄 음악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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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소절이 끝난다. 가야에도 끝나면. 가야 한대요. 우와. 가야 한대요. 우와. 이 한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우와. 유진아 가즈. 고 rumor honestly 최 Typically debut 정상 hogy esta 가게 민족 요진이는 個人 진 Street 박islang 돌아가야 하대요 1등성으로 갈 거야 이제 1등성으로 갈 거야 기계 잘한다 아 기계야 기계 너무 잘해 아우 소름다다 너무 잘한다 글쎄 안 돼요 아 좋다 글쎄 간대요 이 한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타임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자기밖에 모르도록 모르도록 만들어놓고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되려고 간대요 글쎄 텅 빈 커피잔에 눈물을 남기고 글쎄 가야 한대요 글쎄 가야 한대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결자 서주 양 나옵니다 정서주 가자 우리 진 응원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 기세 좋다 갑니다 자 정서주 100점을 향해 박수와 함성 함성 아 좋습니다 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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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아씨 서주 양이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수호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내가 볼 땐 수호가 이길 것 같아요 아 무릎을 긁고 있네요 진짜로 태진아 선배님 진짜를 얘기할 때 긁으시거든요 지금 좀 긁었어요 진심 얘기할 때 무릎에 손이 가잖아 그거 진심이야 보고 있었는데 진짜 진짜로 그러셨어요 근데 말할 때 무릎에 손이 안 가지 그거 다 아니야 가식이야 진실이 무릎이네요 예 진실토크입니다 자 서주도 지금 무릎을 긁고 있고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서주 할 수 있어 서주 99점 아니 100점 음악 노래를 들어봐야 돼 나 좀 나올까 호세끈 내 운뿌리 숨삭이는 나를 유혹하는 밤 가슴을 휘젓듯이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난 당신이기에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추네 아아 푸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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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잘 잃어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바우친 거예요? 아니 저희 팀이실게요 저기로 나가실게요 저기로 나가실게요 호세끈 내 운뿌리 손짓하듯 나를 유혹하는 밤 내리는 빗물처럼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난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아아 푸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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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아아 제발 잘했다 배아앤씨 어떤 노래예요? 어 저는 영탁 선배님의 찐이야 영탁의 찐이야 어 저 때가요? 예? 찐이야 어 오늘 작정했어요 어 여태 이런 무대는 없었다 오늘 전부의 그런 찐 무대가 나올 곳으로 예상합니다. 아 진짜? 기대돼. 궁금하다. 기대된다. 자 과연 승패를 결정지을 찬스 라운드! 물론 또 도토 첫 번째 깃발을 꽂을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먼저 배아엘 씨 부탁합니다. 찐찐찐찐이야! 와 궁금해.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뭘 하실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누구... 누구세요?! 뭐야? 아버님은 살짝 이게 찐이야? 뭐야? 대박! 진짜 기대된다. 과연 아연יש아 눈아! 안에서 나오나? 아연언니! 아연언니 아연언니 어딨어! 아연씨! 저희 방송해야 돼요 빨리 나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Garmin?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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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무슨 소년이야 완전 진이야 진자가 나타났다 치긴 나가지고 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사랑할거야 뭐야 뭐야 우리에게 작은 가짜가 많은 세상에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우와 대박이야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끌리네 진짜 너무 멋지다 진 진 진 진 진 진 야 완전 진 양 진하게 사랑 할 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뭐야 아직 안 끝났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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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대박 대박. 아니 저런 거 노래를 한다고? 뭐야 뭐야. 내 모든 걸. 아깝지 않은. 아무것도 없어. 내 생에 처음 보인 사람. 꿀리네 꿀리네 자꾸 꿀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진진진진진이야. 완전 진이야. 드디어